가행이를 실제로 열심히 닦다가 마지막 가행인 거예요 일지를 딱 뚫을 때 얘기를 따로 써놓은 것뿐이고요 자량이부터 이미 가행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거는 유식학자도 인정한 거잖아요 성유식론에 보면 자량이에서부터 이미 가행이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기준 차이에 어디다 더 강조를 두느냐 아까 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까 그 일지까지 가는데요 일 아승기겁이 걸려요 무량겁이라는 뜻입니다 일 아승기겁 그러면 그 만겁이 일주 될 때 만겁 일주까지 만겁 걸려요 그럼 일주부터는 지관상훈이 되거든요 지관상훈이 이미 된 상태면 이게 제가 석사 그런다니까요 일지가 박사면요 육바람일 박사님이죠 육바람일 석사가 됐다는 건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바람일 연구할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지관상훈이 대학 연구 자격이 돼요 언제든지 무분별정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꿰뚫어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출세관법을 모르고 어떻게 세관법에서 답을 내요 의타기성 변개소지성만 연구해서는 답 안 나와요 원성실성을 알아야지 답이 나오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항상 일주까지 만겁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불교는 근데 지금 다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떤 놈이 바로 돈오돈수를 외친단 말이에요 짜증나죠 돈오는 견성이고요 돈수가 성불이에요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라는 주장을 시작해요 바로 끝나잖아요 난 지금 1아생기급 대기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일지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 일지부터 7지까지 가는데 또 2아생기급 걸리고 그럼 7지부터 10지 가는데 또 아생기급 걸려요 3아생기급이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견성 성불을 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체계랑 너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주자면 교회의 별전 경전의 교학의 가르침에 따로 전하는 거다 여러분 따로 전할 때는 사정이 있는 거죠 뭐냐 사실은 이거를 이제 교학적으로 푼 거예요 통연장자가 십신초에 만겁 안 걸려도 십신초에 지관상은 맛이 이미 이때 난다는 걸 안 거예요 이때 이미 시작된다 이걸 해오라고 한 거예요 보조스님이 그럼 이거는 뭐냐 증오다 보조스님이 이걸 정확히 씁니다 원돈 성불론에 원돈 성불론이 이거예요 원돈 성불론이 험하게 성불론이에요 교학의 성불론이 선학의 성불론과 다르지 않다 견성 성불론을 외치는데 십신초에 해오를 하고 일주가서 징호를 하는 거다 십신초니까 막 믿었을 때죠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막 믿었을 때 딱 해 앞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 자리를 보는데 보조스님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해요 원돈 성불론에서 저희 강의 있어요 원돈 성불론 강의 제가 읽어드리는 이 해오 때 뭘 보냐면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보죠 그러면 이 불성이 십신초에서 본 불성이 일주에서 본 불성하고 다를 거며 십지에서 본 불성하고 다르겠냐는 거죠 똑같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신초에 이미 불성을 보는데 불성을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불성 자리는요 법신불 자리라 법신불 자리라 이미 그 자체로 부처 육바람일이 원만한 부처 자리란 말이에요 참나는 이미 육바람일이 완벽하다고요 이미 완벽한 부처 자리를요 십신초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견성 성불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견성했는데 내가 이미 부처드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그러니까 닦아갈 씨앗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 말도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더너 돈수적 입장에서 보면 닦을 게 없는 부처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신초에 지금 십신초 계신 분들 보금의 소식이죠 그럼 나머지는요 부처 돼서 여유롭게 가자는 겁니다 이게 자량이다 이제 이제 자량 일을 하자 부처 면허증 먼저 받고 아주 불법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면허증 받고 운전배우러 가자 면허증 받고 운전배우 왜 우리 안에는 원래 운전이 완벽한 부처가 계시니까 이해되세요? 육바람일 운전의 궁극의 마스터가 우리 안에 불성으로 있기 때문에 불성만 깨달으면 여러분 이미 퍼펙트한 결과적으로도 퍼펙트한 부처라는 거예요 에고 빼고 얘기하면 에고 넣으면 허둥지둥이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좋죠 전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제 강의 중에 부처가 돼서 수행하자 이런 5분 뭘로 하면 5분 부처다 그땐 부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철스님의 이론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철스님은 뭐가 문제냐 견성성불론을 주장할 때 교회의 별전이라 원래 이 십지체계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해야 맞는데 돈오돈수 견성성불론을 주장하면서 십지체계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교회의 별전인데 아예 논리가 달라야 되는데 화두 깨치면 시비지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해되시죠? 뭐 시험은 공인중개사 보고 변호사 자격증 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견성성불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긴 거예요 갑자기 시비지를 주장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시비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시비지에도 매이지 않는 퍼펙트한 본래 부처 자리를 나는 증득했다 화두 깨치면 그대로 부처인 거다 이 말하면 이 말은 말이 돼요 근데 시비지일 걸 하면 이제 뭐라는 거야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초월할 거면 완벽히 초월해야죠 보조스님은 이 두 개를 정말 잘 절묘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보조스님이 탁월한 거예요 성철 선생님은 보조스님 2단이라고 내몰았는데요 그래서 십신초에 내가 이미 부처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과보로서도 퍼펙트한 부처를 나는 증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도 했고 성불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애고는 부족하죠 또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처인 줄 알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이 부처가 돼서 닦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희소식입니다 삼아승기껍 된 뒤에 부처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부할 의욕 나겠어요? 이미 부처입니다 삼아승기껍 뒤에 얻을 불성을 지금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CR로서 불성이 아니에요 완벽한 불성이에요 이미 부처로서 완벽히 기능하고 있는 부처예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하느님이 지금 내 안에서는 하느님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라고 애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 처음 만난 거는 이제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동시에 그 하느님은 퍼펙트한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지금 씨앗 상태인 건 아니죠 이 두 차원을 다 이해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하느님을 난 만났고 내 안에서는 하느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느님의 씨앗이 심어진 거고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완벽한 하느님과 나는 만났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 두 사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없으면 그 그릇이 아니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꾸 한쪽이 뭐라는 거야 어쩌다는 거야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둘 다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은 원래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하는데 참나도 몰래 수행하는 거 같으세요? 아 씨 어떡하지 막 얘가 갑자기 나 준비 안 됐는데 견성을 해버려 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데 막 지혜를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퍼펙트한 부처랑 여러분이 5분 몰라 하면 5분 무음별정이 있었으면 5분간 퍼펙트한 부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견성 즉시 성불이 된다는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근데 내 애고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주에서 영원히 진보하고 무한히 진보하되 한편으로는 닦을 게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한편으로는 닦을 게 없어요 여러분 참나자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공부를 왜 해요 성령인데 이미 근데 성령을 만났다 이제 성령의 씨앗이 심어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완벽한 씨앗이에요 이걸 동시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오 돈수, 돈오 점수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다 써먹으면 돼요 우리는 다 써먹자는 거예요 이미 붙인다는 기분도 내세요 뭘로 하면 이미 붙여져 퍼펙트해요 애고가 잘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이 퍼펙트하다는 거지 근데 퍼펙트한 불성과 계속 접속하니까 나도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즐기세요 지금 내 못난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불성은 퍼펙트하니까 그쵸?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영원히 진화해 갈 거니까 세세생생 진화해 갈 거니까 그 불성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지관상원의 습관합니다 계속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으면 지관상원이 통으로 와요 여러분 정신만 살짝 모으면 정념에는요 정해 요소가 다 있어요 정신 살짝 차리면 그게 정념은 선정이자 지혜예요 그쵸? 왜냐하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모으면 자명하게 알아차려져요 그게 지혜고 정신을 모으면 마음이 고여해져요 선정이고 정신을 계속 모으는 걸 습관화하시면 정해상원이 여러분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구요 각주 볼게요 아까 9번 하고 10번 각주 못 봤어요 아까 그 무의지와 불연지 얘기하다가 각주가 있었죠 9번 9페이지요 중앙 중앙 1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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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의 전변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가행이 수행하다가 뭘 깨닫죠 외경이 붕괴한다 그랬죠 인식 대상이 사실은 의식의 작용일 뿐이었다 라는 걸 알았죠 그게 유심입니다 그래서 1채가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뒤에는 능치와 소치를 둘러보지 않는 무의지도 역시 초월한 것이다 유심을 초월한다는 건요 1채가 내 의식의 작용이다만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채가 내 의식의 작용이다 유심을 안다는 건 관찰 초기예요 관찰 초기가 1채 견분과 상분이 다 의식의 작용이네 1채가 의식의 작용인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걸 초월해서 뭘 또 알아내냐면 그래서 아공 견분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공한지시다 대상을 법이라고 인식하는 것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은 그건 법집이다 나를 인식 주체를 나라고 해서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아집이다 두 개가 다 공한주를 알아야 돼요 유심을 초월해서 두 개가 공한주를 알아야 되고 그 무의지마저도 또 초월해야 돼요 그게 뭐였죠? 자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유심을 알아야 돼요 유심 핸드폰에 유심 옮기면 다른 몸을 갖는 거죠 환생 아닙니까? 유심만 옮기면 일체가 마음이다 그 다음에 무의지 아공법공이죠 무의지라는 건 그 다음에 불현지 그 다음에 불현지 무의지마저도 사라진 자리 공공이에요 구공이고 공공이 됐죠? 일체 유심조를 뜻해요 유심은 일체 유심 만법 유심 만법 유심 만법이 모두 그 의식의 작용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안이 법인이라고 집착했던 것들이 공하다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는 공하는 것도 공한 진여 진여 그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가면 일지입니다 불현지 깨달으면 일지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일주보살들은 불현지를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일주는 불현지를 못 깨달아요 아공법공까지는 알아도 무의지까지는 알아도 불현지까지 못 깨달아요 아까 그 가행의 강의에서 포인트가 가행에서요 한몫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몫의 아공법공 먼저 깨닫고 아공 깨달은 다음에 구공으로 가는 과정을 썼죠 그게요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실패한 끝에 일지 직전에 그 작업을 이루어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공법공은 진지 깨달았어야죠 그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일지 전에 반드시 이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도 이야기지 일주 이후에 총체적인 수행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를 네 단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도 아시겠죠 아공법공은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날 샜죠 언제 그거 깨달아서 구공까지 구공 깨닫기 직전에 아공법공 최종 점검한 정도예요 아까 그 가행인은 본래 그거를 근데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지관 쌍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들을 다 써 놓은 거죠 넓게 잡고 지관 쌍은 여러분 하시면서 먼저 복공 아공 그리고 여기서 아공이라는 것은 소승식 아공이 아닙니다 인식 대상이 공하다 인식 주체가 공하다 공한 것도 공하다 이렇게만 개념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불연지의 무의지도 역시 초월한 것이다 무의지가 또한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글이 이해되신다는 게 이거 어제 아까 이거 제 강의 안 듣고 보셨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이네 나랑은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읽히죠 무의지가 또한 실사라는 집착도 버려서 무의지가 또 무의지가 진짜 실체다 이런 것도 또 버리게 돼요 무의지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아공 복공만 계속 이기하는 것도 아직 그 여기 우리 유시 30성에서 뭐라고 했죠? 솜을 작은 물건 하나가 가리고 있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나는 아공 복공을 얻었다는 그 개념이 있어도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진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개념도 세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개념이잖아요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것도 무의지조차도 범이 없어야 돼요 그 불연지에 전적으로 머물라는 정언이다 이와 같이 제법에 자성이 없음을 증득해서 안 좋아하는 것이니 이제 이 제법에 자성이 없음을 어디까지 인식해야 될까요? 상부자성 생부자성 나아가서 승인부자성까지 인식해야죠 유가사, 유가를 하는 스승이죠 유가마스터는 거기에 요가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유가사라는 건 요가마스터는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제법에 자성이 없음을 안주해야 한다는 게 부처님이 깨왔다 경에서 일체의 빛나는 의식만 있고 오온과 일체의 지수화풍이 없는 그 자리 안주하라는 거죠 안주함으로써 구경 진실 이게 뭐예요? 사변제 소연사 구경 진실이에요 그게 구경의 진실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구경의 진실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우주의 구경의 진실이 뭘까? 과학자들도 그걸 찾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정말 싸게 방구석 탈출이죠 방구석에서 우주를 탈출하는 겁니다 우주를 탈출해서 궁극의 차원까지 갔다 와요 그렇죠? 어차피 돌아와도 다시 방구석이겠지만 어때요? 탈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명상했다 돌아올 때 이 기분 드세요? 우주에서 신이 됐다가 돌아올 때 카르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해서 오면 쫙 옥죄입니다 카르마가 저 뭐 먹지 부터 해서 쫙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났다 들어왔다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바세계가 어떤 맛인지 이 맛도 좋다 카르마가 반겨주는 게 또 고맙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왔다 갔다 처음에는 탈출한 즐거움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더 높은 차원의 도가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만 높은 차원이고 여기는 낮은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왜 도가 이 우주를 굴리고 있을까요? 우주를 굴리는 것도 도인데요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더 깊은 차원이요 둘이 하나인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냐면 사법계에서 여러분이 탈출해서 2법계로 가요 다시 들어와 봐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3,5의 법계 두세 개가 하나로 굴러간다는 거 알게 되고요 나중에 4,3,5의 법계 현실이 더 귀하다는 거 알게 돼요 현실이 그대로 진리라고 깨닫게 돼요 어때요? 이러면서 방구석 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방구석의 벽지도 정다운 따뜻한 눈으로 봐줄 수 있을 때 이것도 도다 하고 이해되시죠? 자 요가마스터는 어떻게 돼요? 구경 진실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무분별정에 증입하게 돼요 이와 같이 유가사가 어느 때 무의지조차도 범위 없는 불연지에 머물게 되는 그때 이제 아공법공이라는 개념도 다 날아가고 사실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육바람이를 졸라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래야 업장이 털리면서 지녀가 오롯이 지녀랑 하나가 돼요 그 전에는 뭔가 맞고 있습니다 지녀랑 하나 되는 걸 여러분이 거기에 털리면서 지녀랑 딱 하나 돼요 이때 무분별 그 구경의 진실에 불연지에 머물게 되는 그때 구경의 진실에 안주함으로써 이제 안주했다는 거죠 머물러요 지녀 안주가 일어나요 진리에 안주합니다 대승을 현증하게 된다 대승을 입증해 보이게 돼요 구경의 진실을 보는 그것을 그 현증이라는 것도 직관입니다 딱 그 증득하는 거예요 자명하게 체험적으로 증득하는 거예요 대승을 증득하게 되고 구경의 진실을 보는 그것을 일컬어서 대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저기 소승은 어떤 얘기예요 이 말은 구경의 진실을 못 봤다는 얘기죠 소승이 본 열반은 구경의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이 본 지녀만이 일지가 보는 지녀는요 육바라밀의 지녀입니다 육바라밀의 지녀를 못 봤기 때문에 지녀에 안주해 가지고 세상과 접속을 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사법계에서 탈출해서 이법계에 가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승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진리가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구현되는 게 사법계인 거예요 이사 무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난 게 사법계니까 에고는 드러난 참나고 참나는 갈무리 되는 에고인 거예요 사바세계는 육바라밀이 드러난 세계고 육바라밀이 갈무리 되면 정광명인 거예요 둘이 아니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사법계에 작은 거 하나도 육바라밀에 다 꽂힌 거예요 화엄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진실을 봐야 대승을 본다 아공 하나만 봐가지고는 대승이라고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 되게 치우친 아공이죠 대승식 아공도 아니고 왜냐하면 대승식 아공은 일체를 식의 전변이라고 보면서 깨달은 아공이잖아요 소승식 아공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상고 무하니까 내 것이랄 게 없어서 아공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대승 아공과 소승 아공 대승 아공은요 인식 주체도 또한 의식의 전변이고 참나의 작용이니까 아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이거 두 개는 자 이렇게 해서 구경의 진실을 보밀한 일체의 법을 반야의 해안으로 관찰해서 청정한 지혜의 광명이 발생하여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루의 지혜의 광명으로 진실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가행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이 단락 하나에 어려운 용어 다 모아놨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러고 공공 못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걸 누가 읽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읽혔죠 신기한 게 집에 가면 안 읽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읽히시죠 강이 올라오면 또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잠시 제정신이 아니라서 읽히신 걸 수 있어요 자 9번 하나 또 볼까요 이것도 같은 책 375쪽이에요 제법 무화의 본성인 진실을 이런 사람들 신기해요 말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이 단어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제법이 무화인 본성 무자성의 본성인 진실 궁극의 무자성 궁극의 진실을 본 거죠 승리의 무자성 이걸 통견하는 견도에 기속되는 이게 견도예요 통견하는 건 견도예요 여기까지 끊으세요 이 견도에 기속되는 게 뭐냐면요 승의 보리심의 자성이 발현되게 돼요 승의 보리심은 육바람이 돼요 궁극의 보리심 궁극의 보리심이 발동해요 보리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승의 뭐든지 승의는 절대개적인 거예요 궁극의 진리를 말해요 세속 사바세계 시공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공이 있고요 주객이 있어요 여기는 주객이 없고요 시공이 없어요 승의의 보리심이 있고 세속의 보리심이 있어요 이거는 정광명 안에 육바람일이 DNA가 갖춰진 걸 말해요 근데 갖춰진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구현되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참나자리에서는 육바람일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보시 거기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아요 지게 거기 있는 죄를 짓지 않아요 실제로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DNA로만 있다는 건요 씨앗으로만 있다는 줄 알아요 퍼펙트하게 구현되고 있어요 불덩어리인 거예요 여기서 불이 아닌데 불씨 정도 참나는 불씨야 그러면 안 돼요 애고한테 불씨인 거지 참나 그 자체는 뭐예요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미 지게를 구현하고 있어요 거긴 어떤 오염이 없어요 인욕 거긴 어떤 분노가 없어요 개인적인 정진 거긴 어떤 나태도 없어요 참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현되고 있어요 선정 계속 깨어 있습니다 참나자리는 지혜 참나자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때 모르는 게 생겨요 참나랑 딱 하나로 있을 때는 모른다는 게 없어요 그때는 자명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참나가 완벽히 구현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참나가 완벽히 구현하고 있는 그 진리의 속성을 깨달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펼치는 겁니다 육바람이를 시공 밖에서 이제 시공 안에서죠 시공 안에서 구현하는 게 세속보리심이에요 그럼 이 둘이 하나지 이게 리의 법괴고 이게 사법괴고 원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죠 밖에 드러난 이게 이것보다 하등하지 않아요 보시를 밖으로 표현해 버리면 보시라는 꽃이 이 사바스에게 핀 겁니다 진리의 꽃이 그럼 화엄 세계죠 그래서 가족한테 오늘 사랑의 말 하나 사랑의 행위 하나 표현해 보세요 친지한테 한번 지인한테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이 사바스에게 진리의 꽃을 내가 피운 거예요 이런 공부예요 보리심 공부라는 건 소승 공부랑은 차원이 달라요 보리심이 대승 공부입니다 대승에서 강조하는 게 보리심이에요 출리심은 아라한들도 강조해요 보리심만은 대승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근데 물론 소승도 자비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왜 보리심이 다르냐 이거는 이미 이사무엘의 보리심이에요 즉 영원히 우주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라한은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표현을 안 해요 안으로만 혹시 표현할지 모르지만 밖으로 표현 안 해요 대승은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사를 둘러보지 않아요 이런 보리심은 대승만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아라한이 이런 대승의 보리심을 깨달았다면 윤회를 하겠죠 열반에 들기를 거부했겠죠 그래서 열반에 들기를 거부하는 보살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승의의 보리심의 자성이 발현된다는 건 육바람일이 발현된다는 거 그러니까 견도를 했으면요 승의 보리심이 발현되어야 돼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육바람일이 총체적으로 밖으로 총출동할 때 일지라 그래요 똑같이 이 이론이 다 정밀한 겁니다 견도해야만 견도 내 진여를 정확히 알아야만 발현돼요 내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육바람일을 어떻게 항상 항시 발현합니까 육바람일의 발현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진리에 안주했다는 말이 이 보리심에 안주했다는 말하고 다 그대로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 법신에 안주한 거예요 육바람일이라는 법을 갖춘 진리의 몸에 안주했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육바람일이 터져나와요 육바람일 항상 총출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못 느끼고 보세요 이 정도면 육남매 출동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얻으면요 육남매는 항상 출동해요 지관 쌍음만 얻으면 복해 쌍음을 얻어야 항상 육바람일이 출동해요 그래서 일지는 육바람일이 출동하고요 일지는 그 이런 이 여섯 가지 덕목이 발현은 돼요 약하게 발현돼요 일주는 그 차이에요 약하고 강하고 거미줄이 약하고 강하고 차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견성한 도인들이 일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지로 착각하는 면이 이겁니다 내 안에도 육바람일 있는 것 같아요 딱 깨어있으면 참나자리에선 육바람일 있으니까 자기도 있는 줄 알아요 참나자리만 본다니까 이분들이 참나자리는 둘이 없지 보시 나 보시하는 것 같아 몰라만 계속 하고 있는데 화두만 잡고 있는데도요 참나자리는 탐욕을 안 부리지 그럼 보시 참나자리는 더러움이 없지 나 지게도 하는 것 같아 참나자리는 성내지 않는다 난 늘 깨어 있었으니까 인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육바람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제일 강조했던 경전용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게 거기서 저런 주장을 해요 화두만 터지면 견성만 하면 그대로 육바람일은 그냥 갖추게 된다 원래 왜? 왜? 성도는 발현이 되거든요 즉 깨어있음에 딸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초연함, 유연함, 충만함, 부분적 자명함, 초궁정 이런 것 딸려 나와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초궁정이라서 더 이상한 짓을 해요 초궁정 일체가 지수화풍인데 곡차 먹자 고기 좀 내와라 초연함, 초궁정 고기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막 또 여자도 좀 만나고 일체가 지수화풍인데 무슨 그렇지 않아요? 좀스럽지 않아요? 남녀 구별하고 이러는 게 참나자리에서 보니 다 둘이 아니더라 점점 이상해지죠 초궁정 다 들어있어요 유연함, 따뜻함 막 따뜻함도 있고 자, 제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가요 조금만 잘못 쓰면 되게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올바르게 큰 싹과 지관상원에서 약간 거기가 끝인 줄 알고 탈선해버린 싹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보리심은 일찍 가야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극의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나올 수 있다면요 그건 대승의 길을 한참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무량급 정도의 닦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 일무량급인지 우리가 재볼 수는 없지만 정말 반복 훈련됐다는 겁니다 참나도 깨달았고 밖으로도 표현하는 걸 정말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숙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겨우 뭐가 나와요? 보리심이 나와요 보리심 나오는데 일무량급 걸린다니까요 육바라밀 마음 제대로 나오는 게 그 정도 아 난 무량급 못 닦겠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걸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일지다 그래서 보세요 이 승리의 보리심에 자성이 발현함으로써 사변제 소연 즉 사물의 궁극의 진실 진여성 원성실성에 들어가게 된다 육바라밀이요 출동해 줘야지 여러분이 진여에 정확히 들어갔다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관상운만으로는 안 돼요 아까 같이 설명하는 것을 지관상운 위주로 설명하다 보면 왜냐하면 육바라밀의 마무리는 지관상운으로 하거든요 시작도 지관상운입니다 시작도 지관상운에서 시작되고요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만 모든 행위가 바라밀로 거듭나요 보시는 보시 바라밀이 되고 왜냐하면 지혜를 갖고 하니까 깨어서 하니까 깨어서 지혜롭게 하니까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하니까 보시가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죠 지게가 지게 바라밀이 되고 그러니까 바라밀을 만드는 것도 정해상수인데 마지막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또 끌어올리는 것도 정해상수입니다 내가 그동안 닦은 걸 다 모아서 또 선정에 드는 거죠 제트차 무한루프잖아요 실천을 했으면 다시 뭐로 돌아가야 돼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또 다시 인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다 보세요 그동안 공덕을 쌓았다는 건 업장이 털렸다는 거죠 업장이 털린 상태에서 다시 선정에 들면요 그 전에 알던 게 아니라 더 자명한 진리인가가 가능해져요 그걸 그 영감을 가지고 또 나와 가지고 밖으로 또 표현해 봐요 업이 또 털려요 그리고 그걸 다시 선정으로 녹이면 거기서 업이 또 털리면서 또 거기서 업이 털리면서 진리인가가 더 크게 돼요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해 되시죠? 시공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를 계속 하시는 게 대승입니다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가 소승해요 안 들어가겠다 본부입니다 왔다 갔다 하겠다 대승입니다 나 잘 사는데 굳이 선정을 왜 해? 이러면 본부고 이런 분들은 자기의 발술을 쓰죠 잠 안 자고 성공하는 분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는 분들은 소승의 도를 설하시죠 대승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세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요 대승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들을 보시면 다 대승적이에요 4번째 소연에 들어간다까지 읽었고요 이것이 열애종자가 되는 열애종성에 탄생하는 것이며 보살의 무과실성에 안주하는 것이다 보살이 무과실하다는 게요 보살이 과실이 있죠 근데 뭐냐면 열애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살의 무과실성 보살이요 진여와 함께 움직일 때는 무과실이겠죠 드디어 무과실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살이 그건 뭐냐면 진여랑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진여 하나 됐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 소리예요 이제 무과실성을 얻었어 이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본부가 아니야 혈육의 자녀가 아니야 종자가 바뀐 거예요 열애종자야 이거를 화엄경 일지품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열애 집안에 태어나서 더 이상 범부로서의 종특을 논할 수 없다 범부로서 종자의 허물을 논할 수 없다 이제 이 보살은 무과실성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과실은 아직 있지만 무과실에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왜? 열애의 집안 자녀가 됐어요 출신 성분이 바뀐 겁니다 이거 드라마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아니에요? 범부 집안에서 자랐는데 열애가 오더니 아들아 이런 거잖아요 열애 집안 자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열애 집안에 가서 새로운 격식 배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육바라멜이에요 새로운 품격을 배우고 그렇죠? 재벌집 막내 보살 열애집에 이제 막내 보살로 들어간 거죠 지금 이게 엄청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부분 바뀌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내가 열애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완벽한 칭의만으로는 안 돼요 칭의 성화까지 돼야 돼요 칭의가 한 일주거든요 그럼 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느님 집안 자녀 된 기분은 내는데 진짜 되려면 성화 육바라멜까지 습득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문화까지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지 못해도 기본은 갖춰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열애 집안 됐다 그래서 실제로 칭의만 돼도 하느님 자녀 아니냐 하듯이 불교에서도 일주만 돼도 이미 부처 아니냐 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부터 부처로 보는 이론이 가능해지고 보조 스님 같으면 일주부터 부처로 봅니다 일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일주부터로 봐요 그래서 수심결은 일주를 찬양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수심결 보시고 일단 일주 찍으세요 일지는 그 다음에 상담할게요 멘토들이 상담해서 일지 코스는 그 다음에 저랑 또 상담하시고 일주까지가 강조된 게 수심결이에요 왜냐하면 보조 스님은 일주만 돼도 이미 이미 육바라밀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 있는 거 알지 않냐 일주만 돼도 그럼 이 자리가 이미 부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지 이게 터져 나와야 일지지 터져 나온 거는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거고요 일주는 어디쯤이에요 하이패스선 딴 데 갈 순 없죠 통과는 안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건 제주죠 하이패스선까지 갔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제주 아닙니까 용을 쓰지 않는 한 여러분은 통과하게 돼 있다 일주만 되라 하는 거죠 일주만 되면 만 거 일주만 되면 반드시 통과한다 자 조금만 더 읽게요 세간의 모든 범부들을 범부들을 품성에서 초월하는 것이며 종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범부랑 달라졌어요 탐진치 기본값이 아니고요 이제 탐진치만이 아니라 육바라밀이라는 새로운 기본값이 깔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기본값이 깔렸다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집안에 태어났느니 뭐 무과실성을 얻었느니 범부들의 품성을 기본값을 초월했느니 이러는 겁니다 보살이 법성과 법계를 증득해서 새로운 진리의 기본값을 깔았다는 거예요 법성, 진리의 성품, 진리의 세계를 증득해서 안주하는 것이며 법성 안주, 법계 안주 즉 육바라밀의 진리의 세계를 안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지는요 영원히 우주 어디 다녀도 육바라밀만 하고 다녀요 잘하든 못하든 보살의 초지를 또한 얻은 거예요 이게 일지다 어때요 이게 지금 거기 저기 까말라실라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대로 그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써있는 불교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를 진짜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건 달라이라마도 계속 이거 강의 많이 하세요 달라이라마의 그 책 한번 보세요 수행의 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까말라실라 수습차제 이거 강의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종의 번역본이 있는데 그 달라이라마의 수행의 단계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체 좋아했던 책이라 신간도 나오니까 사봤어요 예전 책보다는 좀 보기 글자가 좀 활자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저도 좀 노안이 와서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부록으로 까말라실라 수행의 단계가 상중하편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상편 중편 하편이 세 편이 있어요 서로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요 같은 스토리인데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 한 편 중편인가 한 편을 통으로 번역해서 뒤에 놓아놨더라고요 부록에 거기에 지금 내가 읽은 구절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달라이라마의 설명과 함께 보는 수행의 대신에 달라이라마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중간파식 벚꽁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 참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한참 하시면 그런데 까말라실라 주장은 아니에요 달라이라마 주장이지 그거는 자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고요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각주 10번에 보면 이승에서 성유식론 규기가 쓴 성유식론 술기 성유식론에 대해 주석한 건데요 거기 뭐라고 이 유식학적 입장을 풀어놨냐면요 이승 소승을 말해요 성문과 성문승 영각승 이승에서는 오오지 즉 초선 미지정이요 찰나삼매요 일선 금분정 일선 금분정과 사선 우리가 말하는 몰입 4단계입니다 몰입 4단계나 사선정에 의지해서 견도가 가능하다고 하나 즉 소승에서는요 일선정 못 들어가도 견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열반에 들 수 있다 맞아요 몰입 4단계만 해도 찰나삼매를 말하거든요 찰나삼매만 얻어도 일선 금분정 금분정이요 일선정의 근처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근본정 그러면 일선정을 말하고요 일선정 이상을 초선 미지정은요 일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이라는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미지정이라고 하나 금분정이라고 하나 가까울 건 자 써서 금분정 미지정 아직 일선에는 도달 못한 선정 이 다섯 가지 선정에 의지해서 견도가 가능하다고 하나 보살들은 대승에서는 오직 제 4선정에 의지해서 견도한다고 본다 대승은 일반적으로 유식학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난이 정의는 빼고 인이랑 세제1위에서는 4선정에서만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인위는 뭐 하품 중품 인위는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요 상품 인위는 4선정에서 하지만 규기가 볼 때 여러 규기순위 볼 때 여러 논서에서는 방편을 해통하여 논하기를 보살도 역시 찰라산배 일선 금분정에서부터는 무분별정에 들 수 있다 견도할 수 있다고 한다 아시겠죠 대승이 4선정을 강조하긴 했는데 소승들처럼 우리도 몰입 4단계만 들어도 견도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논서들은 이제 그런 논서들이 있다 그렇게 회통해서 보는 이런 주장을 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짧은 구절 하나 이거 진짜 난해하담 난해한 구절인데 이게 이해되시지 않나요? 뭔 말인지 감동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 맛있게 드세요 본인에게 자축하면 내가 이런 걸 이해하다니 지금 각주 부분만 읽어도요 원래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글입니다 이걸 지금 저랑 함께 읽으셨다는 것만 해도요 감격하세요 근데 단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잊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이거 내일 열어보시면요 분명히 읽었는데 어제는 이러시게 돼요 오늘 한 번만 더 보시면 기억 안 잊어버릴 때 한번 보세요 복습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다음 영상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